안녕하세요. 6월 넷째 주 공작입니다. 6월 넷째 주 공작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비유, 돌아온 탐자에 대한 비유입니다.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패턴은 이런 패턴인데요. 제가 색칠을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됩니다. 이것을 제가 미리 가위로 잘라왔습니다. 잘라왔는데,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넷 피스인데요. 처음에 이렇게 생긴 패턴을 풀로 여러분들이 붙여줍니다. 자, 풀로 붙여주고요. 자, 이렇게 생긴 패턴을 뒤로 뒤집으셔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붙여주시겠습니다. 손쪽 방향으로 풀을 잘 붙여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풀을 붙여주시는데 지금은 제가 풀을 이용하게 되면 이미 굽으니까, 굽는 동안에 시간이 걸려서 제가 패턴을 이용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접어서요. 여기에 풀을 붙여주시고요. 자, 이 부분을 접어서 내주시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러한 모양이 되고요. 다음 하나는 저희들이 만들 건데요. 이렇게 다위를 이용해서 좀 곡선을 줍니다. 자, 이쪽 부분에 풀을 좀 붙여주시고요. 자,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이고 이 안에다 넣어주시고요. 그리고 이 부분을 할 때 여러분들의 실을 위에다가 넣어줍니다. 자, 지금 제가 풀이 마를 쓰는 시간은 조금 없으니까 자, 다시 태풀 이용해서 좀 고정시키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마저 이렇게 넣겠지요. 자, 그러면 자, 그러면 자, 볼 같은 게 만들어주실 겁니다. 자, 이렇게 동그랗게 볼을 만들어주시고요. 이 실의 끝을 지금 실이 쭉 공개가 되어있으니까 점사를 하겠습니다. 이 실의 끝을 여기 끝에 붙입니다. 이것을 여러분들이 안쪽에다가 미리 붙여서 풀칠을 하셨어도 더 좋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노는데요. I can think God God for His common and care for me. 자, 우리들이 항상 예수님께로 돌아오거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항상 우리들을 케어해 주십니다. 이렇게 가지고 노시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볼에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돌아온 탐자 맞죠? 예, 열 마지막적인 공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